우리 윤희 씨는 어떤 해산물이 있을까요? 저랑 어울리는 건 저처럼 똑똑해지려면 많이 먹어야 되는 DHA가 풍부한 그러니까 윤희 씨가 똑똑해지기 위해서 많이 먹는 DHA가 풍부한 정답하겠습니다. 저처럼 똑똑해지기 위해서 네, 뭘 먹어야 돼요? 겨울철에 지방 함량이 가장 높아서 요즘 같은 철에 먹으면 가장 맛있는 생선이에요. 바로 꽁치 아, 꽁치. 꽁치구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꽁치가 겨울철에 지방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 64%의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 여기가 노인성 치매 예방이 좋다는 DHA와 그리고 EPA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아주 풍부해서 두뇌 발달에도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어도 참 좋겠죠? 그렇겠다. 그리고 간의 해독장을 돕는 아미노산도 많은데 특히 히스티딘이라고 불리는 아미노산이 많아서 이게 천연강장제로 불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쉬는 것만 보면 불포화 지방산, 아미노산 굉장히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머리도 좋아지고 그렇죠. 그렇죠. 몸도 좋아지고 어쨌든 우리 차연이 퀴즈서는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정말 좋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파이팅! 많이, 정말 이렇게 좀 드세요. 네, 다 같이 좀 많이들 먹었을 때. 네, 그리고 또 겨울철에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또 과메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근데 이게 과메기가 처음에는 청어로 만든 게 맞는데 1980년대 청어의 수확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비슷한 어종이 꽁치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꽁치, 과메기가 전체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거랑 관련된 기사 봤는데 1980년대에는 동해에서 이 청어가 굉장히 잘 잡혔대요. 그런데 이제 수온이 이제 높아지면서 어약량이 급격히 줄기 시작해서 이제 꽁치로 과메기를 만들기 시작한 건데 요즘에는 또다시 청어가 또 어느 정도 잡힌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청어로 만든 과메기가 또 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두 가지 종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맛도 다르고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되겠네요. 네, 네. 과메기 자주 드시잖아요. 아, 자주 먹죠. 지금 아저씨 잘 계시죠? 하는 조명도 못할게요. 과메기는 성인병 예방을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고혈압, 심근경색, 그리고 노화를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만드는 과정에서 DHA와 그리고 불파 오메가3 지방산이 오히려 더 원래 재료 꽁치보다 많아집니다. 네. 그리고 또 생산 과정에서 핵산이라는 성분도 더 많이 생성이 되는데 이게 피부 노화, 체력 대화, 뇌 쇠퇴 방지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와, 과메기 대단한 음식이었네 이거. 제가 그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았네요. 근데 왜 그래? 조금 더 먹어볼게요. 그래요? 아니 뭐 성인병 예방에 노화 방지까지 별의별 효능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좋은 음식을 좀 비려서 저는 사실 잘 못 먹겠더라고요. 저도 사실 코를 먹고 먹어야 되는데 제가 먹을게요 그런 거는 그럴 건 그냥 먹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우리 같이 비려서 못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근데 이게 김에 그리고 미역을 딱 얹고 여기다 과메기 얹고 마늘 좀, 마늘, 고추를 딱 넣고 고추장 다 찍어서 먹으면 향도 많이 사라지고 이게 바로 자연 맛이에요, 자연 맛. 아니 근데 지금 되게 이정섭씨 같은 춥고추장 살짝 넣어주면 끝! 그것도 하나 해주세요. 참기름. 참기름 넣으면 안 돼요. 참기름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마늘하고 같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기회는요. 비타민 B1을 파괴하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진짜? 네. 그렇게까진 않아요. 아니 파괴 안 되잖아, B1. 그러니까 B1을 말이야. 그럴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마늘하고 같이 먹어주면 좋은 게 마늘이 이렇게 그 부분들을 보충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마늘하고 함께 먹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과메기만 드시는 것보다 맛도 그렇고 건강을 위해서는 함께 마늘과 여러가지 쌈을 싸서 드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늘이랑 같이 먹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더 맛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Rendezze 네. voilà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